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F9 노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조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태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재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F9 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찬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빌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원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KCON 짱입니다 Yeah Hello guys we're SF9 We're going to KCON New York Yeah guys see you at the stage And we're so excited to be there And see you guys soon Thank you 저요? 태양이 2월 28일 제가 봐도 저인거 같아요 로우니는 SF9을 되게 자랑스러운 친구라서 자랑 많이 하더라고요 로우니 하나 둘 셋 영빈 제가 열혈 시청자였죠 유료로 갔는데 서울은 다 좋아 유료로 하는거 장난한거야 찬희씨 본인 말고요 몇일 열심히 봤어요? You're blonde hair Blonde hair Blonde hair 저거 솔직하게 합시다 Be honest guy Be honest guy Yeah 제일 예요 예 저거 생각을 하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영빈 영빈 태양이 형은 정말 실물이 정말 너무 멋진데 사진에 그게 잘 안 담기는 것 같았어요 오 깊은 뜻이 있네 태양이는 오래 걸리는 거 너무 소수 안 나오죠 아 이건 정해져 있죠 예요 예 마당발이에요 마당발 호주에요 호주 저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이제 좀 아는거지 각각 각각 친화력이 좋은거지 멤버들이 항상 1순위고 근데 멤버들한테 왜 친화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맨날 놀러고 저는 좋습니다 아 다른 멤버들이요? 다른 아니 저는 아니 아니 저는 저희 멤버들이 제일 좋고 사랑하고 오래 봤으니까 근데 왜 그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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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안드네요 오케이 오케이 저 다워 난 일란 hormone 얘네 Defensive 그 값아 오빠야 뭐야? 떼생이요 일 나도 읽 otro 다행히 돈 여기 바로 나왔어요 너무나 이쁘다 드라이어 댄스 월드 와이드네 요즘엔 다들 조절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아 그러니까 그냥 멤버들하고 다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화났어? 아니 아니 화났어요 오늘 오이스터 맛있어 먹었잖아요 멤버들하고 다 같이 맛있는 걸 나눠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먹어요 눈 서비스 아저씨랑 친해 아는 다 아는 아는 사이예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다요 3명 빼고 6명 찬이 4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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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원래 몸이 예뻐서 운동을 경악하시는데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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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요 시계요 자원이는 그거 좋아해요 수트 수트 좋아합니다 그날 그날그날 다르긴 한데 어떤 날에 약간 힙합 시켰 기획시간 14시간 어떤 날에 어떤 날에 시계 하나만 찰 때도 있고 5명 5명 갑오게 3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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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5명 5명 10명 9명 5명